히힛 하아.. 짜잔!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야! 왜? 컨디션 좋아 보인다, 휴방에서. 하나도 안 좋은데요? 어제 휴방인데 ㅈㄴ 쳐 불러서 집도 못 가게 해 놓고. 별풍선 5개 고마워요. 네요. 우리 성도 아파 얼굴. 반.. 장난 일그러졌네. 안 들었어. 코가 와절로. 김성대 파티! 했어요 저.. 아 예.. 아 죄송해요. 정신 안 차려! 정신 안 차려! 네가 11시에 불렀잖아. 일참이라고 하셨잖아요, 대장님. 이 사람이 좀.. 좀 자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야 망구! 응? 효호야! 응? 응? 아아아아아아악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잠은 좀 자야 됩니다. 딱 버스 타임하고 좀 잡시다. 조금 자고 있단 말이야. 나.. 나 어깨 부셔올 수 없잖아. 어? 한 번에 놓고 부는 거 좀 아쉽다. 응? 다른 사람들 앞에서.. 자펠 있습니다. 과장님. 김성태! 임하니! 김성태! 아가야! 그게 사실이야? 10강 딱 돼! 지금 내 방송 봐봐. 짜자잔! 짜자자잔! 임하니 다이잉! 사악! 다이잉! 사악! 아니 어떻게 했냐고? 뭐? 어떻게 했대? 아 그냥 팝은 나오던데 어렵나? 메미랄드 팝이? 와.. ㅈㄴ.. 말이 안 된다. 그럼 팝은 나오던데? 와 진짜 많이 캣다. 배 맛있겠다. 진짜 잘 캣는 거야. 어때x2 미쳤다. 잡는 중 잡는 중. 나야. 산을 다 팠어? 아니 산을 다 안 팠지.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파니까 나오던데? 운이 ㅈㄴ 좋다니까. 말이 안 돼. 넌 요리하지 마라! 어? 너 인력이 아깝다, 인력이. 좀 그런가? 김대희 3시간에 2개 캤어? 아 개새끼야. 아 진짜야? 아니에요 형님. 아 너 요리해. 너 집에 처박혀서 요리해. 아니야 니가 바깥이래. 아옹. 설치에는 6시간에 2개 캤다는데? 아니 근데 이거 약간 다람쥐 되게 징그럽네. 엄청.. 아 이거 마을 옆에 태워. 나 마을 옆에 태워. 와 우리 대희 오빠 보소 이거? 건초더미 이거? 야 이거 김대희가 다 한 거잖아. 그거 말고 더 있어. 진짜? 미쳤다. 대희 오빠 뭐야 미쳤다. 그러니까 요리해 너네. 요리가 맞아. 어 요리 해. 다 어울려 아주. 대희 둘이 오는 동안 에미르헬즈 몇 개를 이제 같이 오는 사람인데. 그니까 그러니까. 대희 둘이.. 송태 오빠 요리 대성공 나이스. 나이씨! 나이씨! 나 속으로 빌려오는 거 많아. 요리 대전공 가지고 이었 돼. 나이씨를 안 해. 길마님. 나 네 길마님. 나이스 안 해주면 또 입 대빨 나와서. 하루 종일. 아 네네네. 변병으로 합니다. 야 아니야. 네? 밀씨앗 남는 거 쓸데 있어? 없잖아. 밀씨앗은 그냥 꽉가루 만들어야죠. 너가 만들어. 네? 기가 막혀 만들어. 에미란드 구해야돼. 맞자. 얘. 아니 3시간에 에미란드 두 블럭이. 사람새끼인가 진짜. 왜 그랬어. 아니 에미란드를 저렇게 태우고 내가. 어? 해당하면 이해를 안 돼. 왜 그랬어. 음.. 사망해. 용암은. 용암은 12시 16분에 나오면서. 12시 16분. 무슨 일이라? 성태 오빠 또 순식간에 60만원 벌었어. 그 말이 나이씨! 나이씨! 아니야. 네. 국왕 도전한다. 오늘. 어 해. 야 너 하라고 너. 나! 너! 너! 진짜! 에미란드 그 정도 캐오면 자격이 있어. 와 인정. 근데. 오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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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까라고 했어? 진짜 나라고 생각도 못했어. 야 진짜 그 정도 캐오면 해야 돼. 섬태 오빠 나 오늘 또 개같이 개고 올게. 에메랄드. 응. 나 진짜 냄새나. 에메랄드 냄새가 난다니까. 산에서. 고장님 쿨이야. 난 이거야. 칠까지. 칠. 칠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. 칠. 이거 어떡해. 이 마디가 뒤집어 버려야 돼. 아! 씨. 이 마디. 섬. 섬태 오빠. 하나 터졌어. 그래도 만들.. 만들어요? 실가? 네. 아. 18개 있었는데 8개 썼습니다. 지금. 딱 거기까지야. 많이 썼어. 어. 진짜 실패. 이거 실패하면 9강 못 가? 안 돼. 안 돼. 안 돼. 진짜. 아. 안 돼. 아. 느낌 좋았는데. 스트레이트 지렸는데. 아니야. 일단 잠깐 시작. 터졌어요. 대신 딱. 이따가. 쌉평이랑 그거 말아보고. 좀 많으면 한 번 더 트라이하면 되지. 스타염도사님 별풍선 5개 고마워요. 명림 에메랄드가 오이색이라서 잘 킨다는 소망. 나는 이제. 저는 이제. 에메랄드가 보이면.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수준이에요. 이제. 응 나왔네. 역시. 스타염도사님 별풍선 5개. 오 나이사. 두 개 나이사. 두 개 짜리 나이사. 에메랄드 나이사. 네. 문태 오빠. 와. 여기. 와. 미치겠어. 와. 뭔데. 미쳤다. 와. 아 야. 광수군 뱀 시키를. 와. 와. 이원니. 이원니. 와. 하하하. 뭐 잊었어. 이틀. 진짜 못생했다. 진짜 못생했어. 이틀. 이틀정도. 이틀정도 걸렸어. 에메랄드 나이사. 두 개. 두 개. 두 개 나이사. 두 개. 왜. 진짜 미쳤다. 저렇게 잘 찾지. 아니 아니. 진짜 잘 찾는다. 말이 돼. 뭐지. 에메랄드 나이사. 에메랄드 나이사. 에메랄드 토게 나이사. 에메랄드 토게 나이사. 아 내 아니야. 아 존나 잘 찾는다. 뭐냐. 그냥 나와. 그냥 나온다니까. 그냥 나와. 이게 어려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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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. 너는 요리를 할 게 아니었어. 모든 거에 재능이 있었어. 말이 좀 있다. 진짜 아니야. 야야야야. 적당히 찾아. 지금 이상한 말 올라온다. 아 씨. 방송 다 켜져 있어. 엑스레이 임 아니에요. 아 엑스레이. 너 너 너 너. 비율. 비율 잘 그거 해야 된다. 하하하하. 큰일 난다. 진짜. 엑스레이 임 아니에요. 와 근데 사피 오빠 먹는 거 진짜. 깔끔하고 맛있게 잘 먹는다. 아니 내 말이 없니. 입 속에 쏙 들어가지. 쏙 들어가. 그냥 바나나 묻히고 그런 것도 없어. 그리고 막 꾸며내서 오바해서 와 진짜 맛있다 이런 게 아니라. 음. 맛있다. 진짜 맛있게 먹어. 진짜 맛있어 형들. 겁나 매워. 음. 미간에 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. 쌈부템인데. 엑스레이도 또나이소. 왜 이렇게 짧다가 죽잖아. 아니 진짜 미쳤는데. 뭐냐. 나. 팀 쌍댔. 씩감 딱 때라니까. 무기. 개새끼야. 준비할게. 준비해. 개새끼야. 에메라인드 그냥 다. 내가 씨를 말려버릴라니까. 에메라인드 또나이소. 개새끼야. 아니 진짜. 아니 말이 안 돼. 아 저 노래 안 나온다니까. 나 성필 쳐는 거야. 뭐해. 아니 진짜. 이만큼 손 끄지 마. 나 진짜 억울해. 아니 성태 오빠 보이지 보이지. 이거 내가 다. 자표 찍어놓은 거야. 자표 존나 웃기네. 아 그렇게 자표로 해놓는 거야 자꾸. 어 그러면은. 해마을 가면 똑같은 거지 또 있어. 완전 찾는데. 나 지금 열다섯 개 캤으니까. 어 빠이소. 아니 존나 잘 찬다 진짜 뭐야. 에메라인드 빠이소. 미쳤다 언니야. 와 시발. 아니야 지킴 가자. 아. 아 지켰다. 온나 잘 찬다. 아 내가 온나 잘 찬다. 형님 해볼게요 일단 있는 걸로. 네. 해봐 지금 해봐. 시원하게 전화 어쩔 수 없어 이거. 해봐 해봐. 네. 터져도 돼 터져도 돼. 터지면 안 돼 사실. 내가 열심히 캤어. 형님 왜 이렇게 하세요. 내가 열심히 캤 거야. 비빡패. 이게 너무 기대하면은. 내가 봤는데. 너무 기대하면 답도 없어. 맞아. 편하게 해. 편하게 해. 안 돼 편하게 하지 마. 안 돼. 귀 열고 할게요.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게. 편하게 해. 아 왜. 시민 미끄러져래. 뭐야. 에메랄드 또 시원하게 구하면 돼. 장난치냐 진짜. 형님 더 말아줄 수 있는데. 시민 미끄러져래. 아 맙소사. 나야. 이 채널이야. 미끄러져래. 아이고.